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도그렌의 게임방구 보신것을 반영합니다. 암상인이 EDZ에 있습니다. 그거는 바로 여기에요.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거에요. 특히 이 아이템 헌터이시면 꼭 받으세요. 스탯 분비도 좋고 다음 시즌은 참 중요해질거에요. 왜냐면 다음 시즌은 이런 세팅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pvp에서 특히 생존력이 좀 더 중요해질거에요. 생존력이 높을수록 비극 반동이 높아졌어요. 그래서 꼭 pvp하면 백 생존력이 필요해요. 하지만 기동성, 그리고 생존력, 그리고 회복력을 백으로 시키는 것이 좀 어렵긴 해요. 하지만 이 아이템으로는 투명효과가 있을 때 플러스 65 회복력이 있을거에요. 그래서 이 헌터는 솔직히 말하자면 회복력이 백입니다. 그래서 이건 꼭 받으세요. 아 뭐 이 다른 방어구는 그다지 좋진 않아요. 이거는 회복력이 없어서 별로 있고 이것도 참 괜찮아요. 여기 스탯본 4본이 괜찮은 편이에요. 회복력 의지 생존력이 좀 낮아서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꼭 받으세요. 모기종에는 우리는 암만 이 터넷이야 참 괜찮아요. 특히 이런 세팅을 쓰시면 스탯이 참 좋아요. 그리고 가열 아드레날레진 전국학자 인형 작별도 괜찮은 편이에요. 안타깝게는 탄성이 별로 안좋아요. 그리고 이 치료자 이야기도 쓸만하긴 해요. 여기 보세요. 이거는 조작성이 80이에요. 며칠 전에 알려주었던 빠른 충전 속 케이저 부품 추가하면 이거는 100이에요. 그래서 거의 빠른 충전 같아요. 이것도 받으세요. 참 좋아요. 안타깝게는 이 여우의 묶이는 스냅샷이 없어요. 그래서 아예 쓸데가 없습니다. 특히 위협감지기 좀 스나이퍼에 쓸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그 권플릿도 받으세요. 여기 보시다시피 스탯본 위기가 다 좋아요. 다른 것은 좀 별언데 타이탄은 이 다리가 어느정도 좋고 워럭은 안타깝게도 좋은 방어구 없어요.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하셨으면 구독해주세요.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